1. 갈릴리 바닷가의 기적 갈릴리 바닷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물을 버렸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 때문인가 이렇게 다시 그물을 잡고 세상으로 돌아간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의 배고픔과 그리고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다시 잡고 갈릴리 바다로 노를 지었습니다 모든 어부들이 그랬듯이 출항을 할 땐 만선의 기쁨을 기대하고 출항을 하지만 그날 밤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의 그물에 고개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밤새껏 그물을 내렸다가 땡겨올리고 그물을 내렸다가 땡겨올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땀으로 수고하여 그물질을 하여도 한 마리의 고개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니까 그 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오셔서 성경 좀 읽고 성경 배우고 교리 배우면서 종교인이 되어서 훈련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내 삶의 배 위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노력과 수고로 살아갔던 척박한 빵을 먹고 살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만선이 되고 텅 빈 그물 밤새껏 걷어 올리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배우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이성과 내 재주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던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미야마 기적이 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이 내 배 위에 타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노를 지으면 우리의 배에 걸려드는 그물들, 사업의 기적같은 축복들 장사할 때도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뭄에도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백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되었다고 한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희망의 닷을 올리고 내 가정, 내 인생 행복하리라고 기대하며 노를 지어가다가 너무나 많은 시련의 파도 속에 휩쓸려서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정말 내음한 동물의 세계 같은 경쟁 속에 내몰려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다 보면 세상이 두려워져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싹 들어오느냐 하면 나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잠그고 고립형 인간이 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독신자 아파트, 고독사 이런 말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식당도 홀로 식당이 늘어난다 나 홀로 식당이 있대, 그 말도 잘 만들었네 나 홀로 식당이 뭐냐 봤더니 테이블을 딱 하나 주고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게 칸을 지르고 벽을 만들어서 홀로 혼자서 자기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놓고 가면 나 홀로 식당이 요즘 유행해는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젊은이들이 나 홀로 식당을 찾는다는 거야 이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괴롭힌다고 싫어서 사람 없는 곳에 살아가 보세요 외딴 섬에 가보시라니까 가는 순간에 후회합니다 외딴 섬에는 고독이 더합니다 다 두렵고요 뭐 먹고 살아? 바닷물 표먹고 사시겠습니까? 인생은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세상이 그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함이 문제인 거야 예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태양도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듯이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희망으로 보이지만 내 마음에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면 세상 어딜 가도 다 어둡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지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나는 세상 속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 만선의 기뻄과 성공을 꿈꾸고 나가야만 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원치 않는 실패를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 사례가 무거워지고 우리 가슴 속에 삶에 대한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슴 속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껏 건물질을 하며 지쳐 고개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될 그 쓸쓸할 새벽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베풀어지는 기적의 내용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같은 배를 탔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난이라는 같은 배를 타신 거예요 아멘 그 배 안에 여러분 외향선 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배 안에요 그 배가 바다 2개월 3개월 바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선장이 대통령이래 거기는 선장이 배터리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악독한 깡패들 세상 귀찮아서 그냥 앳다 모르겠다 배나 타자 해가지고 탄 사람들끼리 모여들면 그 배 안에 매일 폭격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배에 누가 타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타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도 혼자 잘해서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도 우리 배 위에 예수 크리스도가 타야만 합니다 주님이 타시면 주님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타시면 주님이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허탈한 가슴으로 멍하니 새벽을 맞아야 될 그 시점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배에 다 타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많이 잡았니 예수님 내가 밤새 끝 건물을 잡아서 빈 건물을 올리다가 지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던지라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에 오셔서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말이 안 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빈 건물을 올리다가 끼니나 때우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실력 믿지 말고 여러분의 사업의 배에 여러분 인생의 배 위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승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 인생의 배 위에 타주시옵소서 아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고기는 저도 알아요 수초가 있고 바위가 산호초가 많은 곳에 고기가 은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바위 틈새를 따라서 건물질을 해야 고기에 걸리는데 깊은 바다는 산호초도 없고 해초도 없고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고기가 없어요 그 베드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랬다가는 장부 못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밤새 그 건물을 던져봐도 하도 고기가 안 들어서 깊은 곳도 던져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갈릴리 바다에 큰 고기가 많지 않는데 큰 고기만 골락 덜 걸렸는지 153마리에 걸렸는데 조금 고기는요 1000마리 걸려도 배 못 채우는데 그 배, 자기 배들 가득 채워도 못 담아서 야구부의 배를 빌려가지고 가득 두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건물이 찢어지듯 고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찢어지는 축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옥수산이 건물 안 찢어질 정도만 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으면 건물값은 비싸지 않아요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 배 위에 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는 첫 번의 시작점에서 화려하게 추발라지고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세상을 향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 얼마냐 직원이 얼마냐 환경이 어떻냐 고기가 많이 뜨냐 장사의 길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숨이 있는 사람들은 위치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니까 고기가 주님이면 고기를 몰고 가시잖아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잠시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송도 비전을 가지고 송도 처음 차를 몰고 올 때 이런 생각을 탁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송도로 들어오고 처음 이제 송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왔느냐 하면 저를 통하여 송도에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성교의 요람이 되게끔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그 생각으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장소를 예비했을까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과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이제 그전에는 저쪽에 개발이 안 된 상태 7년 전이니까 개발이 안 된 상태고 이 안 상가가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이 안 아파트가 막다른 그쪽에 펜서 쳐 있고 그래서 부동산 돌 수 있는 부동산을 다 돌아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한 열평 남짓 한 2층 교회인데 하다가 망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열평은 강대산보다 적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교회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는 없어도 지금 통은 또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아 진짜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마음에 순간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한 장소가 예비되지 않았던가 이제는 없는가 보다 다시 와봐야 되겠다는 쓸쓸 빈 그물질 하다가 돌아가는 빈배로 돌아가는 어부처럼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1교로 건너와서 쭉 돌고 2교로 건너가는 참에 2교로 건너기 직전에 건물 하나가 구속직에 건물 하나가 딱 있는데 비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를 몰고 거기 딱 가서 보니까 부동산에 하나 구속직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 비어져 있냐고 했더니 너무 비싸고 자리가 안 좋아서 2년 동안 비어져 있었대요 그게 깊은 곳인 거라 그런데 얼만데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한 2, 3억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하는 말이 내 입에 툭 튀어놨어요 등기부등부 한번 띠보라고 부동산에는 컴퓨터 가지고 빼내잖아 이렇게 딱 빼내니까 3일 전에 26억 건전당이 딱 잡힌 거야 26억을 3일 전에 건축 관련된 사람이 가압류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조금 아시는 분 아시잖아 그 가압류 붙은 건물에 보증금 많이 안 넣는 거 또 정신없이 넣지 마세요 그거 다 띌 수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길이 열린 거 무슨 길이 열리냐 보증금을 적게 넣을 길이 열린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심평되는 거 보고 안 되는데 그래서 에따모리다 어차피 비어진 거 어차피 돈 없는 거 어차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140평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140평을 어떻게 했냐면 2천만 원에 2천만 원에 4백 50만 원 그 당시 2천 5백 4백 50만 원 내가 내 속으로 걸 걸 걸 걸 걸 웃었어요 무슨 웃었냐면 어차피 망한 거 하나님이 기적을 암벨 부르지면 나는 딱 세 달 만에 망한다 왜냐면 4달 만에 2천만 원 까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한다 하고 딱 하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붙들인 게 뭐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도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맥 없고 돈 없고 백 없으면 못 산다고 교회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송도 처음 왔습니다 아무도 송도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밤마다 했습니다 이 최첨단 도시 송도에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송도 가난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빈 건물로 살았지만 그리고 빈 건물 꺼집어올리면 허탈하고 배고프고 지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배에 타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없는 노력은 헛수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없는 노력은 헛수고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 아멘 베드로가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 딱 타니까 고기가 잡히잖아 자 절 보십시다 교회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장노님 중에도 마찬가지고 근사님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잘될 줄 압니다 그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잘되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닌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에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근심 없이 빵을 떼는 그날을 위하여 30을 세상을 잡으려고 보내고 40을 세상을 잡으려고 보내고 50을 세상을 잡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부유해져야 되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직장에 예수님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다면요 딱 때려치웁니다 딱 때려치우고 에이 더럽다고 하고 새색을 갑니다 아멘 얽매이지 마세요 주님을 먼저 태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내 힘과 내 숙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요한복 15장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없는 곳에서 건물질 나고 주님 없는 곳에서 밤새껏 노를 지워도 나중에는 허무함과 허탈함과 공수로 써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잡혀지질 않는다니까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세월만 낚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고기가 끌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 의자에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으로 고기가 잡히듯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부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가난을 시작하여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도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난교에 오면 그걸 보니까 따라갈 가능성이 많았을 뿐이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배에 주님 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 배에 타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보면 이건 기가 막힐 말씀인데 예림이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유단 나라가 망가진 이유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유단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망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 생수에 거는 데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즉 뭐냐면 내 인생의 배에 하나님을 태우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사업에 하나님을 태우지 않는 것이고 내 장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배를 내 배를 다 태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수고하면 덜덕덜덕해도 안 됩니다 아멘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근위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 물질을 하면 결국은 빈 그물만 걷올리는 거예요 빈 그물만 요즘은요 해파리가 많아가지고 그 쓸모없는 해파리만 걷올린다니까 해파리 걷으면 끼어내는 것도 일이야 헛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둥이를 팠단 말입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그 웅둥이는 뭐냐 터진 웅둥이나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둥이만 우리가 파는 거예요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절망이며 얻은 것이 뭡니까 허탈함과 절망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이 어리석은 노점을 멈추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주님 없는 곳에서 노를 젓는 것이 최악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먼저 세상 속에 뛰어들어 죽을 줄 살지 모르고 막 노졌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부터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면 믿음의 불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 algorithm 때문에 여러분의 배 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노를 젓고 주님과 함께 건물질을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가겠다 잡고 싶은 그 고기가 그 문을당기는데 3m도 아니야 1m 앞에서 막 큰 고기가 막 푸트착푸트 하면서 막 끄집어 올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느끼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보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시작하면 주님을 경외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걸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대면할 수가 없사오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하던 세상이 잡히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을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을 시켰더니 경이로운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는 텅 빈 배를 몰고 다니며 노 젖는다고 인생 낭비하고 허탈함과 허무와 배고픔과 쓸쓸함으로 점술되어진 정말 뭐랄까 초라한 항원을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가고 은혜가 더해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초라하지도 않고 뜨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주님 대우셔서 주님과 함께 그물질 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고기를 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귀적같은 축복으로 배불리며 성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